아이고 도깨비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인께서 너무 고생하셨어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예 박수 오지에 미용사 오지에 가이고 도깨비님 화이팅 오지에 미용사 분이 멋쟁이네요 매할당님하고 오늘 욕보셨네 자 요거는 그러면 아니 사과님 방에 넣어드려야지 그렇지 아니 일자려는 예 설명을 할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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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리와봐요 가boo 말이 많네 흙이 뭐 흙 아니 흐른다 одну 눌렀다 여러분 내가 설명을 드릴까 싶으면 여기 요강이 있는데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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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 가지고 휴지 가지고 땋은게 아 내가 뭐 주인공이 된 듯하네 어르신 이거는 방에서 겨울이 추울 때 요새 문 앞에 놓는데 문 앞에 비우고 누르고 할 때 한 대 나가시지 말고 경제 갖다 놓으면 경제가 들어가시잖아 먼저 먼저 사서 방에다 들여 놓으셔야 돼요 나는 요새 불을 넣기 때문에 안 돼 뜨거워 안 돼 아니 마루에다가 문에도 안 돼 아니 우리도 먹게 우리도 먹게 마루에 마루에 어르신 말씀대로 해 어르신 말씀이 맞아요 더 추워지면 방에다 놓고 아니 방에 놓으면 물이 빈해지고 물 맛이 없단 얘기야 아이고 전에 와가지고 다리 다 뒀어요 아이고 다 타 잠시만 남자들 다 타 뭐가 탈까요? 남자들 뭐가 탈까요? 중요한 다리가 낫던데요 아니 진짜 화성이거든요 자 이제는 먹고 저걸 해야지 그렇죠 이제는 그 사이에 형님 말씀 많은데 이렇게 합시다 우리 미용사님 미용 하실 거 아니에요? 언제 하세요? 하시고 햇빛 좋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음식 하는 거 찍고 그 다음에 우리 나무 하고 네 네 그렇게 합시다 여기 땅바닥에 서야 돼 네 여기 돗자리 같은 거 없나? 조기다 놓고 가면 제일 잘 나와요 비닐을 쫙 깔으면 돼 비닐을 아이고 우리 다음주 카메라에 비닐에는 지금 차가 있는데 커서 안 가져왔지 어 여기 하고 쓸면 안 됩니까? 어? 쓸면 안 될까요? 여기 바닥에 그냥 해 놓고 쓸면 안 되잖아요 도깨비가 나무는 제일 많이 해 주죠 따봉 하면 돼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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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봉이야 따봉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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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뭐야 저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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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깨비님 어울리네요 어허 사또처럼 보여요 사또님 완전 아니요 사또이 집에서 살림이나 할 것이지 아니요 안정대감인데 아니 저기 도깨비님 사또처럼 보이는데요 개사또 하하하하하하하하 황준왕이 잡아먹은 사또 황준왕이 잡아먹을 아니 전사또 전사또 본다 이런 말씀이네요 내일은 아닙니다 그건 농담이구요 아니 좋아요 어르신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요 어르신 머리도 예쁘게 깎아드리고 오늘 억새도 비올거에요 나도 가져갔어 저기 어르신 들어가셔가지고 그거 좀 내주세요 뭐요 전기톱 내가 손 봐가지고 나무하고 저 위에 억새도 불쏘시기 하나 비해야되잖아요 나무 내야 되는 애인데 배가 고파서 먹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좀 어르신이 불을 좀 저거 기계톱은 어디있더라 글부터 좀 먼저 그래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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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성 도깨비님 진짜 어울린다 저거 네 저건 도깨비님 아니 벗지 마세요 무슨 상흥이더라 정상흥 정상흥 정대감님 정대감 네 이리 오시오 정대감 오늘 나무 많이 해드리고 갈게요 네 밑으로 갔어 밑으로 어르신 나무가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아 아 아 담축님 오늘 욕보시네 네 아니에요 네 이렇게 살아서 아 이거 햇보면 안되는데 인구가 많으니까 좋은데 이거 너무 뜨거운 데 놔놨다 그치 여기 안에다 놓으세요 헛간 안에다가 아 아 아까부터 갔다 올겠는데 그치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다필이 다 도망갔네 응 응